안녕하세요. EMC OK입니다. 외국인들만을 위한 온라인 오디션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홍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밀라입니다. 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쉬. 엔지엘의 커뮤니칭에 왔습니다. 저는 센골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입니다. 제 이름은 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좋더라고요. 로운이라는 배우 많이 좋아해요. 아 로운 좋죠. 네.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백지영 좋아합니다. 백지영이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실까요? 저 마지막처럼 브레이브걸스 좋아요 브레이브걸스 좋아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단발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아이돌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I think when the phrono do it with the Koreans it will be a little bit unfair because Koreans know about culture, about the K-pop and the language 일단 온라인이기 때문에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점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지원자도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 위한 아주 좋은 기회이고 온라인 오디션이니까 지원하기에 변할 것 같아서 지원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외국인만을 위한 K-pop 오디션이니까 그거 자체가 공정하다 안 하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그런 문화를 주도해서 외국인들을 어쨌든 수용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한번 해주세요 이어가서 학자들 혹은 다른 곳에서 오é 제가 2일 날에 왔어요 2일 날 날에 왔어요 3년이 왔어요 저는 파키스탄이였어요 3년이요 더 3년이요 Yeah. I'm from Nigeria. 3년? Yes. 3년? Yeah. 3년? Yeah. I like Blackpink, ITZY. TWICE. 1. TWICE. Yeah. I mean, I kinda saw something you showed me, right? Where there was like, those 4 European guys doing K-pop. I think it's okay. Yeah, I think it's cool to like, diversify, like, the genre. 잖아요, 제 불교에서 다른 다양한 다양한 아랫도 사랑한거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이에요, 내가 여러모들에게 사람들은 다 맞춰서 다시내려는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그룹 이런 시장에 대해서 학년이 그냥 Soo-고싶게 이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cooler, 그것이 다른 데 brown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국어를jestrero한거는 carte 인 motif dass KPOP 아! 신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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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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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one of the basic issues most foreigners have is the language barriers. They are not really well informed about the ongoing activities here. If they can have effective communication, I think foreigners will know more about it. 특히 미디어 섹션에 대해서, 미디어가 공개하는 게 아니라 더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따가입니다. 1994년에 영어권을 받았고 한국에 계속 한국어 학교에 대한 공개하고 저는 한국어 지키는 퍼포먼스에 가ты hour 먹던 시장입니다. 저는 한국어. 나는 나는 12년 전에 사이에 저희 한국어 공부한 거 같다. 이제 한국어 공부를 안하고 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수님과 학교에서 배ust을 enseigner. 한국은 다들 노래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춤을 추고 있어요. 아 네, 케이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가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노래가 잘 어울려요. 이 K-POP을 외국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또 이 K-POP으로 이동하는, K-POP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너무 기대되구요 열심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OP